이거 구독하면 뭐가 좋지? 광고가 사라진다 일단 광고 없어지고 그 배지랑 지금 앞에는 지금은 앞에 적어있잖아요 별표 모양 아이콘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게 조만간 바뀔 겁니다 제가 업데이트하면 바뀔건데 아 형님 또 걸렸네 이번엔 코스튬 있는 상태에서 핫 한 번 더 핫 핫 아까비 찔러 하단 뭐야 나 앉아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와우 핫 아 저거 띄워야된다고 자이언트 행쳐주고 톡 헐 헐 헐 헐 아 저거 쓰면 안되겠다 비싼데 저거 쓰면 안되겠다 어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가자 다시 리비어드로 아 중간 다운접기 좋구요 팽쳐주고 로우드락기 깔아 우와 질 질러 아 망했다 스탠드업 아 저거 상단인데 지금잉 아 죽됐다 기세갠데 기세갠데 아 이런 아 이런 아 아 오케 이길 수 있다 아직 페페 승승승승 제 전문이죠 질러 좋아요 자 여기서 뭘쓰느냐 당연히 레드를 의식할거니까 아리킥 쓸거지로 개꿀 이게 두뇌플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제발 아 까비 하단 하단 언젠간 하단이 나오게 되어있어 기세는 토킥 아비 양손 다음에 자이언트 확정이죠 약법 무치게 빌어줍니다 양손을 모으고 까비 피카츄 피카츄 훗 깔아주고 자이언트 잡기 오른손으로 와우 딱 걸렸죠 아리킥 질러 좋아요 이번엔 오른손 잡기 야 아리킥 때려주고 아리킥 때려.. 와 기세계 족됐다 아 아 희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뤄야겠습니다 페페 승승승 아 강등 죄송합니다 제 가슴은 아프지만 형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제가 올라가서 제가 올라가서 형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자이언트 마무리 좋아요 하단 아 이거 뭐야 긴장하셨나요 아 삥 한 번 더 쓰는 척 야 이거 지금 저분이 장풍 쓰는 딱 그 거리에서 지금 깍지 기다리는 척 반 몇이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딱 필이 왔거든요 지금 저거를 대점프 해가지고 낚아보자 잘보세요 안나오네 와우 쭁쭁 아 잠깐만 안 안 느껴지 하단 1 2 1 2 1 1 2 1 1 2 1 팝쌝 펄킥 아까비 와우 와 기장킥 자이언트 쫄려 까비 지금인가요 너무 빨리 썼네 오우 다행이다 자이언 세이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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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것 같은데 세이앤 올 것 같은데 와 저기서 짠 손이 지렸다 지렸다 불언니 자이언트 탱쳐주고 탱쳐주고 오케이 아리킥 때려주고 아리킥 때려주고 아리킥 때려주고 아리킥 때려주고 탱쳐주고 아리킥 때려 삑사리 삑사리라면 바로 컴킥 나갑니다 어 와 일부러 멈춘거야 하지만전 그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단단한 라운드 남자라구요 인정 찹 찹찹 아 저렇게 나오는거 못맞겠어 컷킥 짜세이 자 로 파일 리드 다음에 어떻게? 짬발 짬발 운영 탄탄한 운영 싸래기 외너 퍼프가 막히면 14입니다 이만큼 길키가 다 들어가니까 꼬박꼬박 길키 해줘야돼 질러 앉아서 풀어주고 잡긴 절대 안걸리죠 절대 안걸리죠 반격기 아 저거 미치겠네 자이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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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기술쓰다가 잡혔는데 토킥 나이스 토킥 찹 샤이닝 싸대기 좋구요 단단이라는 말에 반응을 하십시오 뭔생각을 무슨생각을 무슨생각을 어 우와 오케이 까비 오케이 핫 삥 삥 나가네 삥 삥 7피 남을거 같거든요 뭘 쓰느냐 대쉬에서 멈췄다가 아리킥 대쉬에서 멈추는게 중요해 그래야 상대가 자 이번에 끝내자 과학시간 끝났습니다 2시간 연속으로 과학시간을 하진 않아요 음악이나 체육시간 정도는 2시간에 해볼 수 있는데 과학시간을 2시간 하면 머리 한 번 인정 자 샤이닝 대 가까이서 샤이닝 마무리는 로하이 미친 피카츄 흘리기 계속 입력하고 있었죠 마지막에 쭉간 도망가 아 어우 깜짝이야 밥상 와 미친 아 깜짝이야 개놀랬다 중단 좋구요 아 아 배쬐 하단 조심합니다 와 앉은거 같았는데 오케이 시발 오 마이 가시 웨이브 웨이브 날먹좀 하겠습니다 웨이브에서 맞으시면 안되거든요 포밍 돌려 자이언트 피해주고 피해주고 거리를 살살 조절을 해줍니다 자 긴장되게끔 우와 조심해야돼 상황 몰라서 조심해야되요 슬라쇼모 가만히 있습니다 오케이 맞고 일어나 제발 아 벽 뭐지 저기 저기 왜있냐 와 이 빌딩 만든 만든 놈 누구야 겁나 못만들었네 짱푸 원투 원투 원 원투 헐 짱존이 일켰다고? 오케이 우와 잡기 풀었어 삼타 찔러 지른게 아니라 방금은 딜캐였죠 시장킥 자 찍어주고 연작 가겠습니다 연작 오른손으로 걷기 살려주세요 형님 더럽다고요? 내가 기스같은 크림캐를 상대로 킹같은 더러운 캐릭을 그러게요 난 왜 이런 더러운 캐릭을 하고 있을까 이기고 싶은 인도야 와 품보고 싶어 자이언 어 어 아 아 안돼요 짱짱이 쓰다가 잡혔어 땡큐 팔로우 아이디가 너무 어렵네 아 기쁘게 싸대기 레드 깔아주고요 아 미친 삥 삥 나 꺼려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죽었어요 확실합니다 내하장인이 내가 알아 그러면 그런줄 알아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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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